이 점 받으러 가세요. 이 점 받으러 가세요. 잠깐만 보여주자면 피팅을 했었을 때 파인 부분이 앞쪽인 줄 알았어요. 알고 보니까 뒤쪽이더라고요, 파인 부분이. 복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라서 살짝 아쉽고 오늘 보면 저희 멤버들이 다 이런 망사를 입었어요. 망사를 입음으로써 저희의 좀 더 섹시함을 더 완벽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 복근 운동 한 5개 한다고 혼자 거울 보고 항상 이런 걸 아무래도 개빈이 형 개빈이 형이 요새 헬스에 빠져가지고 항상 헬스 학원 나오면 요새 안 돼? 못 만져봐, 못 봐봐. 어때? 어때? 아 형 멋있어요. 그래야지 내가 또 다음날에 또 헬스장 가지는 이러면서 반응을 안 해주면 개빈이 형이 야 방금 해줘. 그래야지 내가 힘입어서 헬스장 갈 거 아니야. 항상 이거거든요. 귀빈이 형.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드세요. 아 그건 맞는데 일단은 의상 제목은 식사 시간에 죄송해요. 식사 시간인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제 초콜릿 호식을 먼저 드려서 죄송하고요. 아직까지는 제가 일단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막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밋밋합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. 그는 다음날에 혹시 또 보니깐 이거 한번 해. 기다리고 하십시오!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스토리